두 개의 문장 차이점 볼게요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been doing?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 영세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애가 있습니다 형태는 have pp구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애가 있어요 형태는 have been ing에요 여러분들은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신가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I've lived here for 10 years. I've been living here for 10 years. I'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been doing? 여러분들은 이 문장들의 차이를 잘 알고 쓰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딱 10분 후에 여러분들은 have pp랑 have been ing의 차이점을 구분하시게 될 거예요 이 둘은 꼭 알아야 되는 시제며 초급, 중급, 고급 상관없이 많이 쓸 수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알으셔야 돼요 근데 헷갈린 부분이 있거든요 영쌤이 그 헷갈림 날아가도록 도와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 구독자 중에 캐나다은님이 요청하셔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보고 있죠? 바로 갑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MBTI 말고요 참고로 저는 엠프제 자 결과랑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검사 결과 나왔고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have pp형 사람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have been ing형 사람이에요 have pp하면 이걸 떠올리세요 결과 have been ing하면 이걸 떠올리세요 과정 무슨 말이냐 바로 예문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사를 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you know korean history very well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 한국사 되게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ve studied korean history so I know korean history well 자 제가 여기서 지금 have pp를 썼습니다 뭐라 한 거죠 나는 한국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 결과 저는 어떻죠 그렇죠 한국사를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사를 공부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는 한국사를 잘 안다는 것이죠 한국사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끝났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여기서는 그게 제가 한국사를 잘 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 게 have pp입니다 다른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원어민이 저보고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뭔 말이에요? 3년을 공부한 결과 저는 지금 영어를 하는 게 잘 나오고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I'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so I'm used to speaking english 뭔 말이에요? 나 3년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요 3년을 공부한 결과가 뭐다? 영어에 익숙하다 이게 현재완료 즉 have pp의 핵심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럼 have been ing는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얘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have been ing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영어 공부라는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영어 공부를 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3년간 영어 공부했어요 이렇게 전달이 되고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과정은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have been ing가 how long이랑 엄청 잘 와요 함께 그래서 보통 뭘 얼마나 했나요 how long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have been ing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요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얘보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정이니까 그럼 대답도 마찬가지로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3년간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영어 공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have been ing가 강조하는 거예요 과정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8 years 전 벌써 8년이나 됐네요 자 이제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I'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그 결과 저 영어 좀 해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저 3년이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3년이나 영어 공부했어요 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ow long이랑 have you been ing가 친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예문도 좀 더 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ut? 운동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I've been working out for a week 나 운동한지 일주일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dating him? 그랑 만난지 얼마나 됐나요? I've been dating him since this March 이번 3월부터 그를 만나고 있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there?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I've been waiting here for 3 hours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how long이랑 have been ing는 잘 붙습니다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꼭 가져가 주시고요 다음 두 가지 예문도 만들 수 있겠죠 거기 사신지 얼마나 됐어요? 일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두 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 이 질문을 거기 사신지 얼마나 됐어요? 일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그쵸?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럽게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there?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leave랑 work는요 how long이 붙어도 have pp 형태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How long have you worked there? Have pp가 와도 되고 have been ing가 와도 됩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there? 똑같고요 How long have you worked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there?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답도 I've lived here for three months I've been living here for three months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면 work랑 leave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과정이기도 하지만 뭐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work, live 얘네는 이렇게 둘 다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 볼 수 있겠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And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there? And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there?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Dr. Palmer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Dr. Palmer 제가 간단한 대화문을 만들어봤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Where do you live in? I live in 장승백이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I've lived here for three months What do you do? I'm an English teacher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as a teacher? I've been working for six years as a teacher 이 두 개의 다이얼로그를 have pp로도 have been ing로도 연습해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의 직업을 넣으면서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문장 차이점 볼게요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been doing? 이 두 개도 사실상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 둘 다 시방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What have you done? 이거는 너 뭐 했어? 뭐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느낌이고 What have you been doing? 하면은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이 두 표현 다 영화나 미드에서 나오면은 표정이 안 좋아요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to me? What have you done to me? What have you done to me?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Well,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뭐 하고 있어? 둘 다 쓸 일이 은근히 많겠죠? 자 오늘 이렇게 have pp랑 have been ing를 구분해 봤습니다 항상 둘을 너무 구분해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많이 겹치기도 하고 뭐 구분 없이 써줄 때도 많으니까요 많은 상황에서는 둘 중에 뭘 써도 문맥상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have pp는 결과를 강조하고 help in ing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거는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연습하고 습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연습해보고 자신만의 예문도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So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with Young 선생님? 댓글 달아주시고요 Young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안녕 b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